이거 봐. 예쁘지? 이거 어제 내 여친 선물 줬다. 무슨 초대만 써. 여친이야. 여친이 지금 말이야. 이렇게 바쁘까시래 말이야. 됐고 무슨 엄마도 아니고. 잘 조심한 거 봐. 그런 거 없고 너른 거 아니야? 이게 뭔 거. 난 집, 학교, 학원, 집 이렇게 규칙적이고 계획 있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. 없구나. 야, 말자 안 끝났거든? 엄매 없어. 야! 옛마벨 사망은 많이 많이 만들어야 한다. 뭘 말자 뭐냐? 초대가? 어휴. 야, 너도 초딩이잖아. 그리고 그거 우리 같은 어린이한테 하는 말 아니거든? 왜? 아, 왜 뭐냐? 가만히 해. 그래, 만나라 만나. 아, 그 대신 사람 만나야 한다. 사람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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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